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수시로 바뀌는 경제 여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산 추이를 반영해서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내정감이 없지 않지만 9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회의에서 나온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발언입니다. 아주 시위적절한 발언입니다. 불투명한 방역 관련 통계로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고 방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소개된 최보식 손님 기자의 칼럼 제목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우리 모두가 짚어내야 될 체크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제는 최보식 손님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직소리 못하고 국민은 끌려가는 중이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의미와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은 정치방역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최보식 손님 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은 한 달 넘게 광화문발 확진자를 발표하고 매스컴은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권의 야당과 일부 교회, 보수 진영을 마음 놓고 공격해도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10명 이상 집회검제의 정당성이나 개천절 집회는 불법이란 논리가 가능해졌다.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권 비판 집회 같은 생각은 아예 못하도록 만들었다. 문 대통령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 최보식 손님 기자는 코로나 방역이 정치방역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방지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방역당국이 우선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최보식 손님 기자의 주장은 코로나 발생 8개월이나 지났으나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이면 코로나에 취약한지조차 모르고 있다. 실제 무엇이 고위험 시설인지도 조사가 안 돼 있다. 학교, 학원, 독서실, 카페 등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한지 체계적인 샘플 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자녀가 공부해야 할 학교는 문을 닫아놓고 어른들의 술집은 허용하는 시기다. 현재 우리 국민의 감염 혹은 면역이 어느 수준인지 대규모 항체 검사를 실시한 적도 없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국민의 감염 정도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좀 혹평을 하자면 실상을 몰라야 지금 하고 있는 방역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계속하면서 정부가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상을 알고 정직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보식 선임기자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비행만 수십조 원대로 쌓이고 있는데 추적, 격리, 폐쇄의 방역 대응이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한지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단지 눈앞에만 벌어지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 수도권 2.5 단계로 올릴 때나 다시 2단계로 내릴 때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 자영업자에게는 죽고 사느냐 문제인데 주먹국으로 어떤 업종은 묻고 어떤 업종은 풀어준다. 불만과 원성이 너무 높으면 풀어주고 또 확진자가 늘어났고 하면 다시 또 묻는다. 문 대통령이 2.5 단계를 풀어주면서 학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은이 만극하다고 해야 하는가. 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면 우선적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방역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강압적인 조치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역의 어떤 목표가 다른 목표가 더 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방식을 계속하는 일은 안 된다. 최보식 선임 기자의 주장입니다. 세상에는 방역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개인의 자유, 기본권,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삶의 가치 등 숱한 영역이 있다. 지금은 방역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은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중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최보식 기자의 종합평가는 정부가 재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질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8개월 동안 3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버렸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될 빗더미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밖의 기본권 제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옳은지도 한 번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이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는지 방역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일부러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그리고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엔지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8일 날 독일 기본소득 실험하는 데란 영상을 보시고 안드리안 알렉스 님이 남겼습니다. 소득순위 하위계층이 월 30만원 정도를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매월 10만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내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잔여 명의로 저축을 하거나 이미 낸 국민연금을 해제하고 일시불로 돌려받아 하겠습니다. 누구는 매월 10만원씩 20년 동안 스스로 내고 65시부터 30만원을 받는데 누구는 전혀 내지 않아도 30만원을 받게 한다면 기초연금 제도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붕괴시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참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은 자신의 오랜 수건인 경제민주화 추진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정책의 1호 사항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복지제도를 과연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입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50만원을 받는 경우 100만원을 받는 경우 등의 추계치를 보니까 도저히 한국이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런 무리한 제도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파산을 당기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뜻할 것으로 봅니다. 안드리란 알렉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또 영어방송인 gongtv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지평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